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의리와 충전의 대명사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455년입니다. 2년 전에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어린 조카를 핍박을 해서 선의를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세조가 조선의 7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하들은 이 세조의 직위를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본 건 아닙니다. 왕이 찬탈이라고 생각하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유교국가에서 아무리 왕의 삼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조의 직위를 왕이 찬탈이라고 보는 신하들의 중심에는 바로 성산문과 박팽년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기회가 닿는다면 세조를 단종을 다시 복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명나라 사신이 와서 창덕궁에서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연회에서 왕과 왕세자의 호의를 담당하는 운검이 있습니다. 이 운검만이 무기를 휘대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운검에 지명된 사람이 융부라고 해서 융부라고 하는 무신인데 이 사육신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운검을 활용해서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한 명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결국 계획을 취소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질이란 자가 이 단종 복위운동을 밀고를 하면서 결국 모두 체포돼서 국문장에서 문초를 받게 되죠. 세조에게 아주 모든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육신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지키게 됩니다. 뭐 성산문과 박팽년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리라고 불렀다는 장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결국 이 사육신 모두 처형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육신은 죽음으로 단종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육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육신은 비록 죽음으로 단종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세조치하에서 벼슬살이를 거부하면서 평생 처사로 숨어산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시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오신하라고 하는 한문소설 들어보셨죠? 이 김시습이 사육신의 어떤 시신을 버려진 시신을 수습해다가 지금의 노량진에다가 묶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육신묘가 노량진에 위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김시습의 노력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육신과 생육신은 바로 의리와 충절의 대명사인데 뜨거운 어떤 논란의 주인공이 있죠. 바로 신숙주입니다. 사실 신숙주에 대해서는 변절자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었죠. 여러분 과연 신숙주는 변절자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이 신숙주를 위해서 잠깐 변호를 하자면 계유정난 당시에 신숙주는 사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유정난 뒤에 대세가 세조쪽으로 흘러가자 세조에게 사실 이제 뭡니까 사육신처럼 세조의 반대편에 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뭡니까 세조를 도와서 15세기 후반에 그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신숙주는 큰 또 공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숙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의리와 충전의 대명사 사육신과 생육신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시청해주신 знаменит a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